안녕하세요. 해피 필리핀의 김실정입니다. 마닐라에서 오늘의 리얼 카지노 스토리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틴 게일 시스템 머니 시스템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단순하다. 그리고 마틴 게일 시스템은 이븐 머니 베팅을 하였을 경우를 전지하고 있다. 마틴 게일 시스템은 게임에 졌을 때 자신이 잃은 금액의 2배를 베팅하는 것이다. 만약 플레이어가 룰렛 게임에 참가하여 이븐 머니 베팅을 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플레이어는 레드에 칩 1개를 베팅하였다. 이 베팅에서 플레이어가 이긴다면 똑같이 1개를 베팅을 한다. 그러나 졌을 경우에는 2개의 칩을 베팅한다. 그리고 이겼을 경우에는 1개를 베팅하지만 졌을 경우에는 4개를 베팅한다.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졌을 경우 1, 2, 4, 8, 16, 32. 연속적으로 전게임의 금액에 더블의 금액을 베팅하는 것을 마틴 게일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마지막에는 항상 플레이어가 돈을 따게 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기본 자금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테이블 리미트가 없어야 한다. 김실정의 필리핀 리얼스토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미니멈 1달러, 맥시멈 300달러인 테이블에서 플레이어가 맡은 게일 시스템으로 베팅을 하였을 경우 하우스의 리미트에 베팅이 걸려 베팅한 돈을 모두 잃을 경우는 9번을 계속적으로 줘야 한다. 그러나 9번 이상을 계속 질 경우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번 연속으로 게임에서 질 수도 있으므로 자만하면 안 된다. 많은 갬블러들이 마틴 게일 시스템의 기본 베팅을 변형하여 단점을 보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3.75 시스템 마틴 게일 시스템보다 더 배당금을 벌기 위한 베팅 방법이다. 1.2.4.8 로 베팅하는 마틴 게일 시스템과는 달리 처음 한 개 베팅하고 졌을 때 세 개를 베팅함으로써 한 게임에서 한 개를 따는 마틴 게일 시스템과는 달리 2.3.4를 따는 게임이다. 하지만 리스크는 더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다니엘 시스템 다니엘 시스템은 마틴 게일 시스템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졌을 경우에는 한 개를 더하여 베팅을 하고 이겼을 경우에는 한 개를 빼고 베팅을 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고 리스크가 적지만 많은 돈을 딸 수는 없다. 위에서 소개하는 방법이 외에도 트위너 시스템, 몬테카롤로스 시스템 등이 있다. 두 번째, 파로리 시스템 앞서 소개한 마틴 게일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게임에 졌을 때를 기준으로 베팅을 하는 머니 시스템으로 게임에서 졌을 경우에는 모든 자본금을 다해를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과는 반대로 파로리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이겼을 때 베팅액을 늘려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파로리 시스템은 게임의 종류와 승률, 플레이어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보편적인 것인 아래와 같다. 파로리 시스템 가장 기본적인 파로리 시스템으로 상당히 과감한 베팅이다. 첫 베팅에서 이를 베팅하여 이겼을 경우 베팅액과 배당금을 합쳐서 이를 베팅한다. 다음 게임에서 또 이기면 다시 베팅액과 배당금을 합쳐서 4를 베팅한다. 이런 식으로 8번을 연속으로 이긴다면 처음 베팅한 2를 포함하여 256을 따게 된다. 만약 8번을 연속으로 졌을 경우에는 8만 잃게 된다. 클럽 파로리 시스템 파로리 시스템과 똑같지만 이겼을 경우에 2배를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2배 플러스 2를 베팅하는 것이다. 따라서 베팅액은 1, 3, 4, 15, 31 되면 일반적으로 5연승 이상 베팅을 하지 않는다. 군렘 시스템 일반적으로 1235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계속 연승을 하였을 때 1, 2, 3, 5, 5, 5 식으로 베팅을 한다. 4연승 후 5번째 베팅에서 1는 다이어도 플레이어는 5를 따게 되므로 파로리 시스템보다 리스크가 더 적다. 하지만 많은 돈을 따기는 어렵다. 1, 3, 5 시스템 처음 1을 베팅하여 이겼을 경우 2를 더하여 3을 베팅하고 다시 이겼을 경우 1을 빼고 2를 베팅한다. 여기서 졌다고 하더라도 1을 따게 되며 연승을 하여 5를 베팅하여 졌을 경우에는 본전이 되는 시스템으로 리스크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바네트 시스템, 러브세일 시스템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갬블러마다 자신에게 맞는 머니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마튼게일 시스템과 파로리 시스템 이외에도 몇 개의 변종 머니 시스템이 있으며 그 중에서 10% 시스템이 가장 유명하다. 10% 시스템 10% 시스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기준으로 10%만 베팅하는 것이다. 만약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100달러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10달러을 베팅을 한다. 그래서 이기면 110달러 되므로 다음 게임에서 11달러을 베팅한다. 하지만 게임에서 졌을 경우에는 90달러의 되므로 9달러만을 베팅한다. 앞에서 소개한 머니 시스템으로 게임을 할 경우 플레이어가 돈을 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항상 플레이어가 돈을 따는 것이 아님으로 게임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실정의 필리핀 리얼스토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